복주씨 왜 내 눈을 못 봐요? 우리 형은 그런 여자 여자한 스타일 완전 싫어하거든 역도하는 여자 별로잖아 남자한테 야 뭐 어때? 난 좋게만 하겠구만 인사해 우리 아버지 아이고 둘이 무슨 사이야? 에? 체급 밀려? 한 판 더 한 판 더 대신 오늘 두 가지 변경에서 들어간다 복주야 위험해! 막 빨려 들어갈 거 같아? 완전 제대로 푸우 야 김복주 니가 비만 클리닉에 왜 가?